힐 님들아 다육신 영상 찍을건데 진짜 이게 레벨 13인지 이해가 안돼 말이 안되는데 와 한 두세 번 해봤는데 나이도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5인데 그냥 대놓고 15인데 아 졸라임대다 이거 기다려줘 도대체 부작용 경고 2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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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너무 어렵다 와... 그래도 두 자리네요 와... 그래도 두 자리네요 와... 최선을 다했지만 두 자리 하... 이거는... 제가 할 곡이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하면 연타 고수줄이 해야지 안 된다 안 된다 네? 이건... 실력이 한 개가 있구만 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